경기도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수리 관련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한 후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 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하는 게 관행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가 보험사에 의해서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산에 위치한 이 정비업체의 보험 수리 비용을 살펴보니 청구액 대비 보험사로부터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삭감된 수리비 부담은 정비업체가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경영란에 계속 시달리고 있죠. 지금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각 업체마다 작업하는 방향이 틀리고 쓰는 재료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 사정을 해서 업체에 맞춰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정비업체 465곳 중 94.7%가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 사정 후 삭감됐다고 대답했습니다. 10% 삭감이 56.9%로 가장 많았고 10에서 50% 삭감이 29.8%에 50% 이상 삭감이 8%로 집계됐습니다. 특정 정비비용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수리범위 제한,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고 보험사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해 수리비용이 삭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볼 생각이고요. 보험사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와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되도록 큰 마찰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또 국회에도 함께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표준 정비수과 계약서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아멘